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IPB 프로 브리온 앤슬리가 알려주는 최고의 등운동 루틴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종목은 풀업으로 스타트를 끊어준다고 합니다. 첫 종목부터 전완근이 털리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스트랩을 사용하여 진행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히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등근육의 발달과 자극이 매우 훌륭한 종목으로 고중량 훈련 전에 선활성화 종목으로 사용해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개수를 채우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최대 일정한 템포를 사용하여 자극을 중심으로 진행해주는데 맨몸 풀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시제 풀업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풀업은 자기 체중보다 더 잘되는 분들 중에서도 희한하게 풀업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풀업의 경우 머신에서 진행하는 풀업 동작과는 다르게 코어의 힘이 더 많이 요구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풀업 수행능력의 발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풀업을 꾸준히 연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번째 종목은 맥그립을 사용한 케이블 풀업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1초 수축, 2초 이완의 템포를 목표로 수축과 이완을 진행해준다고 하는데요. 최고 중량 세트를 진행할 때 보조자가 있다면 최대 수축 지점에서 약간의 퍼즐을 위한 도움을 받는 것도 등근육을 중량감 있게 쥐어짜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브리언의 경우 얇은 허리가 클래식 피직 종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벨트를 기준으로 대회 1, 2주 전에는 벨트 가장 마지막 구멍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다이어트와 운동을 빡세게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세번째 종목은 인클라인 머신고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광배근보다는 등 중상부의 두께감 발달의 목표이기 때문에 견갑골을 최대로 활용하여 최대 수축과 이완을 가져가며 등 중상부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지어짜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어서 머신을 사용한 원암 로우를 사용하여 광배근을 위주로 타겟팅해주는데 이전 동작과는 다르게 팔꿈치를 최대한 몸통에 붙인 상태로 광배 하부를 위주로 수축을 진행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견갑골을 강하게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하게 되면 견갑골을 중심으로 한 등 상부 수축 자극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광배 하불 발달의 목적으로 로우 동작을 진행할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의 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 중후반부에는 중량을 선택하기보다는 중량을 좀 더 낮추더라도 자극에 충실하는 것을 더 추천하는데 아무래도 피로도가 쌓인 후반부에 중량을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더 자극과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보자분들 중에서는 등운동을 진행할 때 손목을 꺾어가며 당겨주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어깨와 팔의 개입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등운동을 진행할 때는 항상 손목을 일직선으로 고정시켜준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하네요. 다섯번째 종목은 아파 벤트브로를 사용해서 등운동을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삼도운동으로 넘어가 준다고 하네요. 어떤 분들은 등근육과 이두를 묶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슴과 이두 그리고 등과 삼두를 묶어서 진행하는 방법도 팔근육에 집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등운동 특성상 이두의 피로도가 쌓이기 마련인데 이때 이두운동을 이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삼도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높은 운동 강도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 하나가 정답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날 운동 루틴의 구성과 자신의 강약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브리언 앤슬리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브리언 앤슬리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 구독자 참여하세요. czyl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